여러분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봄이 지금 지나가고 있죠. 봄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죠. 5월 들어서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낮에는 반팔을 입을 정도로 굉장히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요. 곧 여름이 올 것이 이제 확실해 보입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이라고 하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해서 한 계절이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예비 수험생이 되십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내가 서두 역사학사 김종웅입니다. 자 이번 캐스트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지금을 놓치면 지금을 반드시 돌아보게 되어 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6월 모의고사를 앞두는 시점인데 지금, 자 지금입니다. 자 이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계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아니 이거 캐스트 보고 있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일단 댓글은 닫혀있고 어 그래서 질문 좀 바꿔볼게요. 요즘 뭐하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쵸?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중간고사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게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이제 재직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보면 항상 내신 시험 기간에는 아이들이 잠을 굉장히 많이 줄입니다. 물론 이제 뭐 평소에도 열심히 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더 압축적으로 이제 벼락치기하는 벼락치기를 하다 보니까 체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이제 예민하고 힘든 시기를 딱 거치고 나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정말 좋은 5월달이 열렸네요. 이 5월달이 열리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 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학교로 돌아가 봅시다. 학교에 가면요 5월은 어린이날 우리는 어린이가 아닌데 어린이날을 즐기고 있고요. 그쵸? 어른이날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자 이제 청소년인 우리들도 이제 어린이의 동심으로 돌아가서 한껏 이제 좋은 날 재밌게 놀 수도 있고요. 또한 곧 있으면 또 학교별로 물론 학교별로 이제 그 학사 일정이 좀 차이는 있지만 체육대회 같은 곳들이 있어요. 물론 시험 끝나자마자 팝스라고 해서 여러분 체력평가하죠. 이 한참 또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이 있어서 다시 하는 것 같은데 뭐 학교별로 체육대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여러분 뭐한다? 지금 여러분들은 반티 디자인을 고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중간고사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골라서 뭐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어디에 올려가지고 이거 반티 우리 반 거야 건들지 마. 이거 반티 우리 반 거야 건들지 마. 막 미리 막 그런 거 해놓잖아요. 반티 고르고 막 이런 거 하거든. 자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누군가는 어떤 학교는 이렇게 소풍을 갈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아 꽃이야. 이러면서 막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너무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이게 5월달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4월달 그 중간고사 기간 끝나고 나서 날씨가 너무 좋은 이 5월달이 참 많이 풀어지기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도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는 한편으로는 공부에 대해서 조금은 풀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6월달 모의고사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또 입장이기도 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먼저 이 즈음에서 이렇게 한참 놀기 좋고 한참 날씨 좋고 행사가 많은 이 즈음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인터뷰하는 이 이미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배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선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퀘스트니까 고3 언니 오빠한테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는 N수를 하고 있는 재수 및 그런 여러 번 이제 수험생활을 하고 있는 언니 오빠들한테 또는 형 누나들한테 인터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 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르르르르르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그럼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퀘스트를 보고 계신 혹시 선배들은 댓글이 막혔구나. 자 제가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얘들아 공부해. 야씨 그럴 때 아니야. 지금 공부해야 돼. 아마 다 그럴걸. 여러분들의 선배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얘들아 친구들이 그렇게 막 엄청 막 이렇게 설레가지고 놀러다닐 때 조금이라도 앉아서 공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내신 버리지 마. 내신 버리지 말고 수시... 아니 나는 선생님... 선배님 저는요 내신이 다 망했어요. 저는 수시 안 쓰고요. 정시로 갈래요. 선배들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신을 챙겨야 돼. 수시를 버릴 생각하지 말고 내신 챙겨라 이런 얘기할 거고 또한 내신 공부를 할 때 수능 공부도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이거 학교에서 교직 생활 할 때도 아이들이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들이 이렇게 상담을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제 이번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뭐 1학기 때 망해서 2학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수시는 안 되겠죠. 정시 공부해야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 학교의 내신 공부가 수능이랑 연결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교육과정 편제상 당연해요. 다만 문제 유형 자체가 내신용 문제를 좀 철저하게 내시는 학교가 있는 반면 수능형 문제를 가지고 내신 문제로 내시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신 공부할 때 수능 공부까지 같이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수능 모의고사도 잘 보고요. 수능 모의고사 잘 보는 친구가 대체로 내신도 잘 보긴 합니다. 물론 편찬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배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지나고 났으니까. 지나고 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에 입각한 그런 뭐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단 말이죠. 잔소리도 듣지 말고 한 번쯤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선배들이 여러분께 강력하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담아왔습니다. 뭐라고요? 웅쌤을 믿어라. 이거 어? 어? 믿어주세요. 저를 믿으세요. 긍정의 힘을 믿으시고 웅쌤을 믿어라. 이런 이제 조언들이 아마 쏟아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마 선배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 번 돌이켜보자고요. 지금 내가 6월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이 5월달 한 달 동안에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학교 생활을 준비를 해야 될까? 한 번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이 즈음에서 지금! 지금이야 지금! 이제 이 영상이 올라오는 5월달. 지금 일단 주변 환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보시면은 이게 뭐 나라고 합시다. 막 옆에 알람 시기도 있고요. 막 뭐 돋보기도 있고 뭐도 있고 막 뭐 굉장히 막 난잡하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과연 주변 환경들이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들이 공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 자체가 이게 뭐 제가 뭐 종교나 과학 이런 걸로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이 이제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진화해 올 때 생명체가 진화를 하지 않습니까?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인간은 절대로 한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집중하라고 진화한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냥을 해야 되고요. 여기저기를 탐험하고 모험하고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진화하게 된 동물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근데 그 인간의 진화론적인 방향과 정반대로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라 이거 정말 고역스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즐겁지 않은 건 당연한 거야. 왜? 진화론적,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은 그렇게 진화하지 않았거든. 그렇잖아. 자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주변을 보면은 내가 관심 가질 만한, 호기심 가질 만한 또는 내가 신경을 뺏길 만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 여러분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어요. 고3 수험생이 아닌 여러분들은 어떨지 제가 좀 보이는데 대충 보여요.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 끝나고 또는 학원 끝나고 집에 가면 다녀왔습니다. 이제 가정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잠깐 앉아가지고 부모님과 담소를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에 가자마자 다녀왔습니다. 가방 내려놓고 옷 벗은 다음에 뭐 씻고 나오고 그래와서 이제 머리 털거나 이러면서 잠깐 쉬다가 아니면 간식 먹다가 방에 들어가죠. 오늘 하루 정리해야지. 방에 들어갔는데 책상에는 아까 던져놓은 가방이 있고 옆에는 침대가 있네? 일단 핸드폰 들고 아아아 놓습니다. 그냥 핸드폰을 꺼내요. 그리고 그동안에 못 봤던 오늘 하루 종일 못 봤던 어떤 SNS나 뭐 연락이라든가 뭐 기사라든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유튜브라든가 보다 보면은 한 시간이 갔네? 좀 갇혀져 있으려고 좀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해놓잖아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가 어떤 공부했는지를 좀 점검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방 구조가 내가 침대에 바로 가지 않게끔 조금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정리정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까는 진화 이야기했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익숙해진 환경에서는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공부가 좀 안 된다. 뭔가 슬럼프가 온 것 같다. 책상 배치라든가 책상을 정리하면서 조금 환경을 바꿔주잖아요. 그럼 조금 긴장감이 또 올라가요. 왜? 내가 공부하려고 그렇게 책상 정리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 환경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그럼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뭔가 굉장히 자극적인 문구라든가 공부의 명언 같은 걸 책상에 붙여놓고 공부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러셀, 러셀 1단과 학원, 우리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에서 바른자습 공부, 바른자습관이라고 해서 바자관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봅니다. 가끔씩, 가끔. 누가 학생 찾으러 갈 때 이렇게 가서 봐요. 공부 열심히 하나? 근데 아이들 포스트잇을 굉장히 많이 붙여놨는데 교과적인 거 암기가 잘 안 되는 걸 붙여놓기도 하지만 거기에 공부 멘트, 되게 자극적인 어떤 공부 명언 뭐 이런 걸 써놓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도, 이거 조금 자랑이긴 한데 제가 학교 다니던 교사 시절에 마지막 두 학기인가? 마지막 두 학기, 한 학기. 마지막 한 학기 빼고는 계속해서 매년 저 첫 해 교직 생활을 시작했던 그 첫 해부터 매번 시험 때마다 주변에 있는 도서관 있죠? 도서관.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에 웬만한 초콜릿 같은 거 사거나 사탕 같은 거 사가지고 가방에 넣어요. 가방 앞으로 메고 가서 도서관에 그 관리하시는 분 눈 피해가지고 가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어디 있나 보다가 애들 공부하고 있으면 여기, 조이해. 사탕 주고 파이팅. 이러고 막 다녔거든? 그냥 다 주고 다녔어요. 그냥 도서관에 몇 번 이렇게 돌았단 말이죠. 그냥 돌았었는데 중요한 건 그렇게 도서관 안에서도 아이들이 낙서를 하는데 보통은 왼쪽 봐봐. 위에 봐봐. 뭐 아래 봐봐. 뭐 오른쪽 봐봐. 근데 여기가 오른쪽이니 뭐, 뭐, 뭐야? 그런 낙서 있잖아요. 낙서 말고도 근데 거기에 보면은 나처럼 되기 싫으면 공부해라. 이런 거 되게 많거든. 공부 열심히 해. 아,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해놓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합격 수기를 많이 찾아봐요. 합격 수기도 찾아보고요. 다른 사람 어떻게 공부하지? 막 찾아보고요. 아,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근데 그때 뿐이야. 그 합격 수기를 보고 진짜 내 걸로 만드는 친구들은 합격 수기를 그렇게 자주 안 봅니다. 몇 개 보고 나서 어,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와닿는 게 있거든. 그런 것만 딱 실천을 하지 계속 요거만 보고 있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야?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최소한 내가 가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는 현실적인 학교 목표를 10개 정도의 학교는 제가 써오라고 시켜요. 저는 학교에 있을 땐 그랬습니다. 학교에 있을 때는 10개 정도는 생각해라. 2학년 때는 최소한 5개 정도 생각해라. 3학년 때 가면 보통 이제 여기서 3개 정도로 압축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겠죠. 점점 이제 좁혀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목표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 입학 전형에서 내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인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표인지는 잘 생각해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 정말 바람직합니다. 좋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면 어느 순간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왜? 내가 1년 360을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는 없거든. 어느 순간 슬럼프가 오고 잘 안 되는 때가 오면 그 목표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가는 그런 과정 중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꼭 잡아두시길 바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6월 모의고사의 이야기를 어휴 어디가? 해볼까요? 자 이런 주변 환경도 정리하고요.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번 6월 모의고사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 6월 모의고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의미가 있어요. 시험을 잘 봐서 만점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 과목을 만점 받는 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100점을 써놨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럼 6월 모의고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 내가 지금 당장 수능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능 모의고사 시간에 맞춘 이런 컨디션 관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해서 실제 언니 오빠들 형 누나들이 시험 보는 것처럼 시간을 딱 정해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는 이 시간에 맞춰서 내 생활 리듬도 한번 바꿔보고요. 내가 잠도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국어를 볼 수 있는지 오전 시간에 엄청나게 맑은 정신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 관리도 실력입니다. 이것도 실력이에요. 이걸 왜 실력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냐고요? 제가 수능 볼 때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국어 시간에 졸았어요. 경험자입니다. 경험자. 커피를 3캔이나 먹었는데도 졸았어요. 관리하세요. 다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야.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내신 수업 시간은 50분이잖아요. 근데 50분 중에 솔직히 50분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수업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는 50분 중에 수업은 길어야 한 30분? 25분? 요거밖에 안 했는데 그 수업 시간이 굉장히 좀 짧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100분, 80분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늘리기 위한 연습의 시간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입니다. 연습할 수 있는 걸로 여러분이 활용을 하셔야 되고 수능형 문제에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도 있고요. 이런 평가원 모의고사도 있는데 평가원 모의고사, 기타 등이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있죠. 여러분의 선배들은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지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런 교육청 모의고사나 이런 모의고사들은 수능형 문제를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한 연습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용 문제랑 수능형 문제가 조금 다른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신에 집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능형 어떤 문제에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단 말이죠.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수능형 문제가 뭐냐?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사고력 테스트입니다. 사고력.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단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은 어떤 제시문이나 지문을 활용해서 그것을 응용하는 사고력 문제를 우린 수능형 문제라고 하거든요. 이런 자료 제시형 문제나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는 데 익숙해지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험이 끝나고 와서 아이들이 선생님 시험 망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죄송해요란 말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만약에 제가 이제 한국사랑 동아시아 세계사랑 하는데 뭐 통합사회도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울거나 그럼 저한테 와가지고 죄송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난 뭐라고 하게. 학교에서도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죄송합니다 하면은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잖아. 내가 못 가르쳤으니까 너네가 시험 못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책하지 마시고요. 실수에서 밀려 쓴 거는 그것도 경험이야. 밀려 쓸 수 있지. 근데 실전이 아니잖아. 실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밀려 썼으면은 다음에는 내가 밀려 쓰지 않게끔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경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나한테는 기회가 남아있다. 내가 만약에 이번 6월달 모의고사 보고 나서 점수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아 내가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지? 내가 이번에 왜 이걸 밀렸었지? 내가 왜 이거를 빼먹고 마킹했지? 실전에서 안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삼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여러분들께서 꼭 반드시 마음가짐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셨죠. 이 시험을 못 봤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거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시고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가는 상승 곡선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2학년이라면 여기 있을 거고요. 1학년이라면 여기 있을 건데 여기서 김종욱이라는 사람의 성적 그래프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말고 저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말고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상승 곡선 만드는 것에 주목을 하시고 위에서 출발하신 분들 그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상승 곡선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께 최종 목표는 여기 있는 트로피 수능과 그리고 입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내신 관리는 철저하게 하는 건 당연하고요. 우리 앞서서 선배들의 조언 이제 가상으로 봤죠. 그런 거는 물론이고 수행평가부터 모든 생기부까지 수시 그리고 정시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릴 수 있게끔 여러분이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잘 해두셨으면 좋겠다. 6월 모의고사를 앞두고 나서 이렇게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이렇게 쏟아낸 거는 그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요. 방향성 설정에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 이렇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을 놓치면 반드시 지금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5월달과 6월 모의고사 지금 여러분들을 어... 여러분들 해야 될 목표나 이런 것들을 놓치면 지금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돌아봤을 때 너무 잘했다. 그동안 고생 참 많았다. 스스로 뿌듯하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과거가 됐으면 좋겠지. 그 지금을 들어보면서 아 그때 조금만 더 할걸. 아 그때 이것만 조금 더 챙겨줄걸. 이거 내가 실수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지금을 만드셨으면 좋겠다. 까지가 이번 캐스트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무리하면서 제가 긍정의 힘 가득 담아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메가서드 역사는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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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